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3장 6절입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기 위한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OX 퀴즈를 내듯이 문제를 내시고 이에 대한 답을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적과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초병을 세웠습니다 이 보초병이 적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크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아무런 대피도 하지 않고 결국 그 성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 안에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보초병이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보초병은 성 안에 사람들이 자신이 나팔을 불어도 움직이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왔지만 나팔을 불어도 소용없을 것이라며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같이 성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성 안에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보초병이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문제의 답은 간단합니다 보초병이 자신의 역할, 임무를 잘 했는가 안 했는가가 보초병의 책임 유무를 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퀴즈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에 감당해야 하는 것임을 보초병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각자의 맡은 역할이나 사명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각의 파수꾼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차피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퀴즈의 파수꾼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나흘 되던 날 미 극동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이 한국전쟁을 살피기 위해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강에 나아가 한강 건너의 인민군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때 한강 인도교 2편에 부동자세로 총을 들고 서 있는 한 병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군이 물었습니다 다른 군인은 모두 후퇴했는데 자네는 왜 여기 서 있나 이에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상관의 명령 없이는 절대로 후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에 메가더 장군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지원군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 일방적으로 밀리던 전쟁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가 복 있는 자리입니다 Eyes 아멘